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첫 곡,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쏘레미오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쏘레미오 오쏘레미오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쏘레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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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우가 미우가 FALL IN MY LIFE 진전이신가요? 앵콜 원하십니까? 네! 네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10월의 이 아름다운 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청량사 상사음악회에요 구경하세요! 댓글 남겨도 제가 볼 수 있어요 테러 김충식 바로 옆에 테러 김태환 여기서 바리톤 김재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앵콜곡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음악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멋진 야강봉을 흔들면서 다 함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내년 또 청량사 음악회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어 맘을 보다 놓고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며 날을 끄는 전화 오늘은 우리 솔로 하자 삶밖에 안 돼 바라만 전해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날 세상 골소옵소 다행은 즐겁게 되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방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마디해 창밖에 안 돼 바라만 전해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날 세상 골소옵소 아름다운 주소옵소 아름다운 주소옵소 아름다운 주소옵소 아름다운 주소옵소 아름다운 주소도 내가 있는 세상 사나가는 동안 또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시원의 어느 거짓말을 시원의 어느 멋진 밤에